아, 나 이미 먹었는데, 근데... 경포... 경험치를 많이 줘요? 쓰읍... 그러면 뭐 경포 끝나고... 제몰비 끝나고 한번 갔다올까요? 아우, 자석배사라고요? 아우, 전대산 300만원밖에 없습니다, 모자본이로... 300만원에서 살 수 있습니까, 모자본인데... 모자본 메린이 패스하는 거 사채 아닙니까? 300만원밖에 없는데... 아우, 난 왜 1번만 나와, 자꾸... 젬스톤 지금 얼마인가요? 480에 6개 사주실 분 계십니까? 어, 세트팬 없나? 아, 붕어빵이 있구나... 아, 이거 붕어빵 꽤 비싸죠... 사채 한번 물어볼까? 와아, 일리와다 버닝 없어 와, 일리와도 버닝 없어... 와, 사람 개 많아... 누가 버닝이, 개 많다 그랬어... ㄷㄷ 스읍.. 경료가 낮지 않을까? 한 1.5.. 4회인 것 같은데 경료 한 번 가볼까? 여기도 참 좋은 사력건데 아 근데 내가 데미지가 너무 약하다 K210 언제부터 하신거죠? 지금 방송시간 23시간 언제부터입니까? 아 예 0래프터 타이머 된겁니다 0래프터 지금 23시간 43분 걸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루시드로이드 아 루시드로이드 이번 컨텐츠가 상당히 흥미롭네요 아 탈모맨님 그 뭐더라 카루타까지 하시냐고 물어보셨던 분이지 아니 사냥은 내가 하고 있는데 왜 자리오라고 그러나 이상하면 한국에 30만원 들었는데 아아 다만까지 왔다 갔다 올까 왜 스틸하나 나 왜 갑자기 와서 자리오겠지 나 시계가 귀찮다 그러게 말이다 왜 스틸하냐 갑자기 와서 로라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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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틸한다 스틸러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스틸러 무채렀습니까 그대요 막 이렇게 나으러 가야 되겠다 오늘 마무리 할 수 있겠지 젠팩업이 진짜 센거 같기는 젠팩업이 개삭이네 아 경축피라냐 무자본이 재물비 먹고 있습니다 무자본이 경축비라니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아 근데 세수할 때 원래 찬물로 하는거 아닙니까 찬물로 하라고 난 배어 귀한거 같은데 어딨어요 아 미지근한 물로 해야 된다고 세수만 할건데 미지근한 물을 잠깐 쓰겠다고 보일러 트는거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흐흐흐흐흐흐 이거 220 그냥 찍으면 바로 무기 주나요 아 바로 줍니까 오케오케 제일 상가 얼마야 아오 카이 간제나게 가리아 인하나봐 말라보기 호우 크오아크 8% 개레전드 어빌리티 8을 뺄 수 있는 저루의 찬스네 경험씩 나즙어야겠다 어 이제 끝나는건가 샷샷샷샷샷샷 2도 한번 받아볼까 아우 소소하네 추 수건 꽤 많이 올라오네 아우 대충 느낌만 정리를 해볼까요 뱀세팅은 이터널 플레임링 실버블라슴 6% EPI 반지 골든클로버 벨트 12% 무기 55추업의 올태도 이건 진짜 컸던거 같아 추업이 너무 잘 나와가지고 힘 21추업에 12 그냥 힘 3% 공격력이 없어졌고 혼조마다가 모자 40추업 힘 6%에 힘 12 응축기 3%에 6자리 레어 24추업 12추업 힘도 12.0 상위 60에 6% 하위 24에 6% 시바 올테사에 레어 16 4에 02 블랙메탈 5성 힘 3% 데아시더스 올테사퍼로 힘 3% 망토 힘 3% 올테 6% 보조 데미지 6 012 힘 12 06% 힘 3% 인블렘 여기에 끝이네 6020이래 825728 야 요정도로도 원킬이 난다는게 참 오더 크리에이션 디바이드 이렇게 3개 치고 써야되는데 나머지 3줄 코어가 나왔었는데 내가 잘못한거 같아 실수했던거 같아 내 기억으로 킴만 깔끔하게 정리해볼까 1티어 아델 아크 호영중에 아델을 한점 장인의 혼을 베어서 인첸토만 발라도 공마 20을 얻을 수 있다 연합의 의지 백랩을 찍고 나서 제로 만들면 공마 10 길드가이 25랩 길드 추천 잡오프 없는 캐릭터를 해야돼 채찍채감 같은거 하면 좋고 제일 키포인트는 1번이다 시원하게 길드 출방을 부탁드립니다 보자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잘 있다가 갑니다 226성은 길드의 힘이었습니다 출석체크하고 가야되고 아 의미없나 됐다 2부에서